Q. 약간 춥다 아.. 면역력 몸에 다 떨어졌어 지금 아.. 죽겠다 저.. 네.. 몸이 진짜 안좋아가지고 일단.. 저.. 어후..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좀 텐션이 다들 너무 좋네 네.. 텐션이 너무 좋아 나 오늘 놀리는게 아주 다들 텐션이 좋고 컨디션이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거를 못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 미안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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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예민한거는.. 음.. 그러게.. 이런걸 좀 유순하게 넘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예민한게 아니라 너네가 존나 짓궂은거야 이거 알아야돼 이거 알아야돼 적당히 해야돼 적당한게 없잖아 다른 방송 봐도 이런정도는 없어 어.. 적당히 해야지 음.. 오늘 콧밥에도 뭔가 신났다고 그니까 아까 내가 너무 오늘 좀 뭔가 우리가 존나 뭔가 좀 이게 약간 어긋난게 뭐냐면 여러분들 엄청 이게 올랐는데 내가 그걸 좀 맞춰줄 수 있는 텐션도 되고 받아치면서 같이 핑퐁이 되야되는데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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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태 야 뭐해 뭐해 이래버리니까 그게 좀.. 미안한거지 이해를 좀 해줘 그래서 빨리 좀 도가니탕 먹고 기운 좀 차리고 방송하자 휴방 아닌게 어디야 그건 맞잖아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이 소리 뭐지 이제 själv Savile 추운게 아니라 면역력 떨어져서 막 그냥 몸이 막 아린다는 느낌 이 날씨에 밤아지는 곳은 추워요 누구라도 지금 가면 거기 사람 없을거야 우리밖에 없으면은 마이크 굳이 설치 안해도 되잖아 혹시나 이제 가져가면 어 우회전으로 가야지 구속 바로 앞이야 땡땡 오기 항상 좋아 여기는 청라에서 진짜 오래된 집이라서 괜찮은거야 중국발 미세먼지 미친 상태라고? 그러게 나는 이렇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시차같은것도 없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는것도 아닌데 지금 이 저녁 이 새벽에도 공장을 돌린다는거지 공장을 계속 24시간 돌리나봐 기계는 절대 쉬지 않아 요즘 감기가 지상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데 몸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감기는 안걸려요 감기는 안걸리는데 지금 뭔가 지금 뭔가 딱 올라왔어요 지금 이 저 저게 안좋아가지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요 며칠간 이제 비오고 흐릿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좀 짜증나고 미세먼지 때문에 열받고 그랬는데 그 전에 생각해봐요 아주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는 미세먼지도 그렇게 많이 없고 하늘도 맑고 진짜 봄의 기운을 느꼈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좀 그런거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거지 원래 언제나 좋겠어 그럼 알프스 가서 살아야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가 청라에서 제일 오래된 가장 대표적인 구수옥입니다 2층에는 생선구이 전문점 청라 어부라고 있죠 어부 야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네 딱 한 팀이에요 딱 한 팀 보관이 술 먹을거야 5만 5천원짜리 먹고나 정신 차려야돼 먹고나 정신 차려야돼 여기 여기 볼륨면도 있네 한 팀 한 팀 어 한 팀 열 팀 넘데요? 열 팀 넘어? 어 야 그러면 좀 벽에 한 데로 가죠 손님들 많이 안계신데 그런 데로 가죠 어 어 요런데 안될려나? 어 말씀을 좀 드리자 안돼 응 어 그래 그래 아우 열 팀이 넘네 아우 열 팀이 넘네 꼬바이드 꼬바이드 광각을 좀 끌게요 응? 광각 끕니다 마이크 끼면 전잔에 안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것 좀 알고 계실거 같습니다 나도 입고 줄게 식사 나오면 음 아 술 안먹어요 술 먹으면 진짜 죽을.. 나 진짜 방금 못할 듯 야 저기 오늘 날 껴? 겁나 시끌다 어 그러니까 응 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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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세요. 아니 날 보게 해줘. 채팅은 어차피 안 보여요, 멀어서. 어? 멀어서 안 보인다고요, 채팅이. 아니, 채팅은 이걸로 보긴 하는데 문의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면이 좋으니까요. 응? 후면 카메라가 더 좋으니까요. 음... 아직 안 보셨어요. 어? 어 주문해야지. 벨 눌러요, 벨. 응. 도가니 수육 먹자, 도가니 수육 대짜리. 배요? 어. 뭐 드려요? 도가니 수육 대. 대짜리요. 네, 네네. 그리고 사장님 저 물냉면도 하나만 주세요. 안 돼요? 아, 까비. 알겠습니다. 도가니 수육 대짜리 드세요? 네네. 네. 도가니 수육 대. 네네. 아깝다. 냉면 오늘 먹고싶었는데. 아, 옆에. 아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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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즘 야방의 빈도수가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10개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부산통립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뭐 인터뷰 열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소리가 작대 음 부패 만약에 여기다 딱 이렇게 부추고 하면 좋을텐데 소리가 왜 작지? 볼륨을 키우면 인력이 아니세요 마이크에 어 저 사람 한 명만 그랬나봐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좀 작긴 해 소리가 PC로 들었을 때 그렇더라고 다시 보기로 들어갔어 들으면은 어 아 스톤이요 이거는 이거는 제 돈 주고 샀어요 음 음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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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긴 해요 응 괜찮죠? 아 딱 좋죠? 어 네 네 존버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30.. 50개에요? 50개네 오우 감사합니다 소중한 에드벌룸 잘 쓸게요 여기가 근데 24시로 되게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집이라서 그런지 청라 주민분들은 어 24시 하면은 여기부터 떠올리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그런 느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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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멍찾는 코트님이 아 오빠 머리 뭐야 씨발 이런데 닥쳐라 아 미안해요 안 닥치세요 안 닥치지 마세요 더 놀려주세요 예 이제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구멍찾는 코트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막 예민하게 굴면은 내 방에 발을 끊을 거야 내가 딱 봐서 딱 그래 어 성격이 어 야 이거 음식 좀 보이게 좀 세트로 주네 조금 뭐 좀 위위로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위에서 약간 이렇게 낮춰도 될 것 같아 각도가 지금 높으니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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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먼데? 어 괜찮아 멀어도 돼 어차피 여기 채팅 볼 수 있으니까 음 애드 볼륨 총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자녀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녀 안 되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숟가락 젓가락 좀 꺼내가지고 좀 저기 좀 저 에피타이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음 그거 그거 줘라 아니 눈에 좋거든요 당근 음 음 아이고 행운아 우리 행 실장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록 해보고 하세요 아 고마워 우리 구멍찾는 코트가 289개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득개님께서 11,000개 야 라이프야 좀 계속 봐줘 내가 혹시 못 볼 수도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조득개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때 엄청 많이 쐈어요 조득개로? 아 내가 미용실 있을 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조득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풍선이 터지니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서운해 하시네요 아 서운해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서운해 하면 어쩔 건데요 아 그게 아니라구요 그게 아니구요 서운해 하지 마세요 양피부 양피부 고마워 어? 응 그리고 머리를 자를 때 내가 렌즈를 안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약간 머리를 자르면서도 약간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 그 짤 봤어요? 어찌보니 거긴 자르지 못하려고 했을 텐데요 그 짤 약간 그 느낌이었어 물론 미용사분은 최선을 다하신 거고 내 머리가 문제였던 거니까 머리는 길면 그만이야 근데 좀 약간 우울감 욕이긴 하더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망쳐본 적이 없는데 머리 숱도 얇고 아니 머리 모근도 얇고 머리 숱도 적은데 거기다가 다운펌을 하니까 난 그렇게 양수 뒤집어쓴 것처럼 될지 몰랐지 근데 지금 옆에 봐봐요 여기 다운펌 하는데 여기 남아있거든요 완전 양수 응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응 아 도가니 수육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도가니 수육을 먹고 도가니 수육에다가 뭐 응 도가니 전골이 있고 도가니 수육이 있는데 뭔 차이지? 어 이거 변수인데 난 도가니만 들어있는 거 먹을라 그랬는데 수육은 삶은 거고 전골은 저기 뭘 시켰죠? 도가니 수육 달라고 그랬었나? 전골 달라고 그랬었나? 수육 달라고 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그건 도가니만 있는 거 맞아요 전골은? 전골은 이제 고기이랑 해가지고 풀때기랑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큰 도가니 반대인데? 수육이 오히려 국물이 없는 거고 수육 제가 주피는 건 수육이 국물이 없고 전골 먹어야 되는데? 나 국물 먹어야 되는데? 아 눌러봐 이러면 동원이 탕하라고 다 시켜요 동원이 탕하니까 아 눌러봐 눌러봐 이미 들어왔죠? 전골이 갑자기 국물에서 바꾸시길래 우선은 전골이 드시고 싶어서 아 국물 나와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냥 있을게요 그냥 있고 우리 조두께님께서 500개를 처음 아니야 형 나 달달하게 쌌어 보이지 않는 큰 손 오케이 보이지 않는 손 오케이 마라도나 아 알겠어 신의 손 오케이 좋았어 기억할게 진짜로 응 오늘 너무 고맙다 1,500개 응 조두께 응 응 애덤 스미스예요 보이지 않는 손은 아 맞지 맞지 말하도나는 신의 손이고 아 좀 눌러봐 라이프야 아 누르라고 아 눌러봐 좀 라이프가 짜증나게 하지마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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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됐다 저거 내가 봤을 때 수육 같은데 전골 시켰어야 되는데 전골 시켰어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저희가 수육 시킨 거죠? 네 아 전골 시킬 걸 국물이 있네 수육도 국물이 있어요 네? 수육도 국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골이 더 저기 했을 것 같은데 양이 미쳤네 이거 55,000원이 아깝지 않을 양인데 여러분들 아 뼈가 좀 있군요 네 사장님 국물이 따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네 국물은 리피를 한 두 번 되니까 음 그러면 좀 이렇게 담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전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기전자로 저희 먹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계 무쳐대잖아 왜 그것도 못 봤어 어 자 청계 아이고 우리 또 우탱이가 청계를 국물도 하나 시켜라 찡찡아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 사장님 도가니 탕 하나 주세요 감사한 너무 고맙습니다 응 응 응 응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방송하고 있고 뭔가 시키고 있고 뭐하고 아 이게 바쁜데 이거 채팅 못 봐갖고 문 문 문 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다 옆에서 한 명이 또 봐주는 게 맞아 응 그걸 좀 봐줘야지 응 뭔 말인지 알지? 어 아니 방송하고 있잖아 다른 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얘 싫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우와 야 라이프야 국물 한 번 먹어봐라 기가 막힌다 야 예술이다 예술 음 기가 막히는구만 야 미쳤다 국물 와 이거 저 집게로 집게가 이게 저긴가 이거 저기 했던 거잖아 어 이거 말고 이 집게가 저기잖아 김치 묻었잖아 오케이 백개야 백개 아 백개 우리 코순이가 고맙습니다 아니 코순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오빠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음 이게 다 뼈가 붙어있네 음 아 뼈가 좀 많은데 약간 다 이런 느낌이야 뼈가 어 어 약간 콧박이가 200개 코순이가 100개 어떤 게 더 좋냐 당연히 콧박이 200개가 더 좋지 아니 여자가 싸주는 거라 그래서 그 풍선이 뭐 대단한 어떤 저기는 아니잖아 어 똑같은 풍선이지 그러므로 양이 더 많은 게 좋다 어 근데 은근히 좀 갈라치려고 한 얘기 같은데 어 이거를 들어갖고 그러니까 리얼 찐 도간이 또 찐 도간이네 요거 완전 500개 예 아이고 우리 500개를 우리 조두께가 어 수육값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지금 호의 호사를 누리네요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씀씀이가 많이 커졌어요 사실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인천 종합어시장 연안부도 가서 이번에 개먹고 오고 그랬잖아요 한번 더 갈 거거든요 그때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는 식당이 그거 저기 MC 딩동형님 그 누님이 하시는 곳인데 기가 막힙니다 거기 상차림비가 한 6만원 정도 돼요 저희가 그때 먹었던 게 꽃게인데 이제 암꽃게 암꽃게 2kg 때리고 그때 쭈꾸미 1kg 때렸지 너무 맛있게 먹었었어 뼈는 잠깐 담아놓고 그 썰을 한번 들려줘 그때 얘기했잖아 나도 나락 갔었던 거를 보셨나 봐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자기 괜찮아? 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예 이번에 복귀하고 저기 했어요 아 그래도 잘 되나 보네 다행이네 응 그래서 이번에 또 갔는데 괜찮아? 또 그래 아니 지금 뭔가 먹이는 것 같아 약간 괜찮아? 이번엔 방송 안 켜고 왔네 괜찮아? 저도 한마디 했죠 딩동형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이제 무고 거기는 약간 음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와 미쳤다 와 도가니 미쳤어 여러분 예 와 와 어때? 맛있어 먹으면 하세? 네 네 김치 좀 먹어야죠 우리 개인으로 쓰자 깍두기 좀 덜고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자 자 여기다가 이제 숨이 죽은 부추를 갖다가 넣어야겠죠 숨이 죽은 부추를 갖다가 인삼 들었네 버섯 싸가지 없네 숨죽은 부추를 싹 놓고 국물을 한 번 뜯어 저기 여기 있네 아주 좋고요 이 느낌 아시죠? 국물이 안 닿으니까 숨이 안 좋네 소거랑 야 미쳤다 여기 김치 미쳤다 스피디 원장님이 오토바이 반풍이네요 아니 안 돼요 아니 안 될 거 없죠 지금 사는 방송이 지금 사는 방송 들어오셔서 지금은 차 타고 왔어요 국물 여기다 좀 주세요 사장님 그리고 여기 국물 리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네 고맙습니다 와 국물 색깔 미쳤다 안 될까? 요라고 했어 안 될까? 이렇게 있어요 안 될까? 근데 이제 요가 안 들렸던 거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안 막상으로 끓을 사람은 아닌데 예예 그 랄프도 제대로 들었는데 이제 그 마이크 때문에 저기 했던 거예요 안 될까? 마이크 그치 오케이 이제 요자 발음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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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진짜 기운이 기운이 솟는다 기운이 솟아 아이고 아이고 음 여기 근데 뼈 옆에 붙어있는 요게 버리면 안 될까? anni 자꾸 뜯어야되는 거 아니야? 다 나온다 어이구 다 나온다 의무스 아 자 아 뜨거워 도가니가 아무래도 관절 같은 데 좋죠 먹고 나서 이제 한번 써전트 점프 한번 띄워볼게요 제 최고 써전트 높이 기록이 28m인데 이거 먹으면 아마 34m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없어요 미쳤다 아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배달음식만 처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직접 먹으니까 미쳤네 라이프 뭘 그렇게 흘렸어? 김치요 김치를 바지 흘렸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벅지에 껴있네요 김치가 음 전자녀 계속 껴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단합니다 전자녀 안 껴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녀 마이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끼면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졌는데? 마이크 빼자 전자녀 THm 전자녀 나오게 할게요 전자녀 마이크 blood 이건 좀 튀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옥수울이 와가지고 이 정도 좋아요 될 겁니다 이제 전 다녀 전장 이제 될 거예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리얼 찐 동안이네요 이런 동안인 처음 먹어봐 그냥 아예 뼈에 붙어있는 느낌이라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와 여기 이제 와사비 간장이랑 싸악 이렇게 하고가지고 나도 좀 씹혀가지고 뭐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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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 뼈가 들어있는건데, 뼈에 붙어있는건데 이게 무슨 수지야 너 진짜 대가리 빠개버릴까? 아 나 짜증내면 안돼 왜 짜증나지? 아 시발 졸라 열받네 아 이 병신새끼도 아니고 이 무릎뼈가 있는데 멍청한 새끼네 저 멍청한 새끼네 금시같은 새끼 아우 씨 팔새끼냐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짜증나네요 저런, 저런 채팅은 안싸여야지 뭐 맞춰도 말짱한 새끼가 닥치고 도가니나 빠소 닥치고 도가니나 빠소 오케이 알겠어 바로 도가니나 빨아줄게 야무지게 빨아줄게 스즈는 요렇게 생겼잖아 아 아 아 스즈는 요렇게 생겼잖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맛인지 알죠? 조젓게 조젓게 님 별풍선 늦게 감사합니다 도가니를 쪼쪼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 음 쪼쪼 먹으래요 쪼쪼 바로 쪼쪼 먹을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을땐 음 야무지게 나는 찍어먹는 것보다 대추김치 싸먹는 게 훨씬 맛있어. 먹어봐. 계속 근시가 먹고 있어요. 약간 느끼한 거 잡아주고 국물이 어떤 데인지요. 후리마를 타기도 하거든요. 하얗게 보이려고. 진짜야. 후리마를 타. 그래도 달지 않아요? 응. 후리많은 단맛 안 나고. 약간 우유빛 같은. 우유함 같은 그런 게. 냄새가 나.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는 완전 찐. 완전 찐. 아예 통창으로. 그. 뭐지? 아궁이? 그 저거 아니야? 큰 가마솥이 아예 오픈되어 있어. 보이잖아. 이 식당 어떻게 하는지. 아예. 적혀 있잖아요. 진짜 무릎이라고. 이거. 사주기. 신은선, 입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선이 감사합니다. 머리는 왜 김정은 수령님 컷을 하게 되셨나요? 요? 요? 제가 김정은 팬이라서요. 네. 조만간 북에 올라가려고요. 네. 베텍 쌌으니까 뭐라고 딱 말을 못하겠네. 고속도로 차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수옥이네요 형님. 음. 네 고수옥이에요. 진짜 맛있다. 나 이거 먹고. 기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시청자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건너가서. 펀치 한번 치자. 보여줄게 내가. 이쪽이니까. 어. 여기 밑에. 바로 밑에. 여기 밑에. 기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바로 보여줄게. 조듯게. 민혈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조듯게가 100개헤치 school. 톰치 갓. 톰칫갓. 톰치 갓. 고마워. 열 번칠게. 톰치 갓. 톰치 갓. 오, 이거 아이스크림 우와, 이거 이건 뼈 키스인가요? 응 이거 해야 된다 응 여기 많아요 응 저기요 물 드셔 아니 저는 이렇게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고가니가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수지였어 근데 수지도 맛있네 응 수지를 가지고 고가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제 수지랑 고가니랑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 뼈이 완전 달랑달랑 달려있잖아 음 어우 수지도 고가니 맛있네 그니까 내가 그때 피우쿠우 가서 먹었던 그게 고가니가 아니었던 거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뭐야? 이러는데 그게 다 수입상 냉동 수지 같은 거였겠지 음 음 음 음 근데 좀 향후이 다르긴 하다 모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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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지식이 늘었어 내가 제일 건강할때보다 잘 먹는데 일마 진짜 아픈거 맞냐? 야! 야! 진짜 아프다 국물이 미쳤다 왜? 국물이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네 이과용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좀 안갑다 나 원래 무리까지도 안쌌하거든요 그나마 좋아하는 게 뼈회장국인데 맛이 다르네 야 이거는 뭐 기가 막히는 것 같아 제가 알겠어요 왕건이 하나 먹어 이게 많아요 왕건이 하나 먹어 주진도 먹어 주진도 먹어 손은 진짜 버릴 게 없다 아끼 먹자 응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깡한 뚝배기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도가니예요 이거는 이제 수육을 시켜서 국물이 약간 모자랄까봐 요거 따로 시켰습니다 둘 다 먹을게요 둘 다 도가니 온리도가니만 먹는거예요 나한테 여미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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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회복이지 야미리게 되고 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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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çok quando 느끼하면은 콜라 하나 시켜. 콜라 하나 먹자. 안 느끼한데요? 시킬가요? 괜찮아? 응. 손이 드시고 싶다. 바로 시킬게요. 김치이랑 같이 먹을까? 나 김치 좀 넣어줄게. 김치 또 달라고 해. 다 먹을까? 저희 김치이랑 콜라 좀 주세요. 도가니 탕수는 기력 회복 체중 감량뼈 재생. 실실똘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가 처먹고 싶어서 왜 느끼 강요하냐 개돼지야. 콜라값까지 챙겨주시고 50개. 콜라값까지 챙겨주세요. 두께님이 다 챙겨주시고. 조득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콜라값. 음.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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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간 이제 거의 다 작살냈어요. 이제 3도각 남았거든요. 한 조각은 빙진 도간이에요. 이 형이 다 작살냈어요. 개작살 내버렸어요. 아.. 배 뜨겁다 진짜. 이거 밥 아니에요? 밥? 응? 밥도 드세요. 밥. 너 먹어. 난 다음 먹어. 응. 너무 맛있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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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쩌들어. 왜? 너무 잘 드셨어요. 저랑 똑같은 손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어? 저랑 똑같은 손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어? 저랑 똑같은 손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어 이거 진짜 맛있네. 나는.. 나는.. 내가 그동안 먹었던 도간이 도간이가 아니었네. 스지였네. 스진이랑 도간.. 스지랑 도간이랑.. 차이가 있다고 알았고..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도 알았고.. 어.. 도간이는 창렬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고.. 어.. 도간이는 창렬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고.. 어? 근데 그게 어디가 있었어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얘가 틀었구나. 물 틀어놓으면 물 틀어. 흠.. 10분의ativ contro.. 너무 높은데.. 와 너무 치즈해서.. 부터 두껍이 먹어야 하나.. 음.. 그냥 넘어갈 때 적응 이렇게 해야 돼. 아.. 여러분 당일 금액은 여기다니? 별감성 한 개 감사합니다. 그냥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높은데 이런 거? 아... 맞아. assured. 음.. 음.. 어? 네.. 너무 고소하고.. 못생겼네 팬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머리에 카니발 초밥 얹었니 진짜 같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데요 약간 먹으니까 사람이 인자해졌네 아까 예민한게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엘베에서 저 전장에 늙었잖아 진짜 심한 말 했을듯 이 사람 방송 보다가 오늘 진짜 개 쪽같이 생겼네 내가 딱 답으로 얘기를 했어 그냥 정말로 네 이불 뒤집어 쓰게 하고 바로 눈물 쏟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이거 우주선이지 와 유에포가 여기 있었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여러분 이거 유에포인데 이거 미쳤다 여러분 이거 유에포인데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켜봤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시켜봤는데 우에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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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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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엄마 ef 콜라장은 뭐예요? 콜라장은 뭐예요? 아침은 하고 먹을 것 이렇게 흘릴줄 몰랐네 나무 도라인도 하나 먹어 100개 감사합니다 고족한 도라가 마지막 도라인이잖아 다 불러야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이것도 뭐예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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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0개가 100개를 호독한 미스쿨 100개 리액션 갈게요 그게 무슨 리액션인가요? 원샷 리액션인가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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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운 다음에 머리에 쓰면 딱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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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야. 근데 이거는 왜 예의 안 지키세요? 왜 예의 안 지키지? 전식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 먹고 휴강에 올리면 리액션 일정. 알겠어? 알겠어. 우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 정도 예의는 바라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콜라 콜라 한 번 먹자 콜라 그래 먹어야 돼 이거 이 부분이 굴러 느끼하네 그럼 우리가 소 두 마리 연기를 다 작살낸 거야 두 마리요? 그럼 앞발 두 개, 뒷발 두 개, 앞발 두 개 지금 다 들어가서 소 두 마리 양분이야 무릎 여덟 개 들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앞다리 없어요? 아 진짜요? 도가니가 뒷다리만 있대 내 말 줄었네 아 진짜? 소 소 네 마리 작살낸 거야? 아 고맙다 소야 다음 생에는 건강하고 무럭무럭하게 잘하라 오래오래 고맙다 고맙다 아 그렇다 한 잔 먹어봐 그 귀한 걸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바닥이 널로 붙었네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오오오오오오 아 짜증나 실식 우리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죽 묶자면 인정 해갔네 오케이 자 이거 부추죠 이거 조져서 조져놓고 야 이거 진짜 귀하다 정말 귀하다 소영목을 참 잘했어 진짜로 오케이 네 김치 부추 쌈 이거거든요? 음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확실히 배달이랑 펄이 다르다 ㅋ 인정 네 나 가고 우리 가고 어 그때가 많이 타고 나오고 진짜 이런거야? 아 아 아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오해보니까 칠실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와자왕님 여기 수육 하나 또 주십쇼 와 이거 다 먹었다 배짤이네 응 오케이 성인남성 4명이서 먹어야 돼 이거 안주로 아 아니 우리 늦게가 식사 끝 식사 끝 깔끔하게 아 뭐야 으흠 소음 안나 으흠 엔 으흠 으흠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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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추먹은 줄 어떻게 알았을까 고 렛츠기릿 어 으흠 어휴 힘이 나네 우와 미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슈 시작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할게요 형 알아보네요 죄송해요 이거 형이 잡아주세요 제가 죄송할게요 들고 나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늑스 이여 청라 대표 인싸 이것만 넣어놓고 가시죠 이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펀치 10리로 500개 내려가면 길있나요 코트에 푸드님 별풍선 777개 감사합니다 형 땡땡땡 보고싶어요 아이고 우리 돛대야 오케이 펀치치고 바로 보여줄게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일텐데 하이텐데 여기가 내려가는데 있네 아 펀치 신기록 500개라고? 미션이야? 알았어 바로 보여줄게 안준마해 뭔 소리야 나 월미도에서 기록 세우고 다니다가 조폭들이랑 18대1 맞짱 떴는데 힘자라 간다구 바로 밑이야? 야 이거 그러면 9,789가 9,789는 솔직히 에바야 여기 지금 은간호 왔다갔네 간호 지금 왔다갔어 이건 무조건 간호 왔다갔네 아 이 새끼 왔으면 연락을 해야될거 아니야 맞잖아 간호 일마 이거 한거 갔다갔네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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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우 귀여워 안춥니? 돈 넣어봐 넣고 제가 잡고 찍을게요 응 이거 깰게 9,118 이거 솔직히 이거 간호 기록이라서 어 이거 깰게 9,118은 일단 9,000 넘기면 상남자 인증이야 일단 9,000 넘기면 상남자 인증이야 갈게 네 응 아 9,3 깼네 그래도 응 인증 아니야? 미션 성공 한 번 더 해야돼 한 번 더 해야돼 한 번 더 해야돼 You are the winner 이거 첫번 사람들 알거야 게임 오버 코트에프 코트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정은 대포동 핵펀치 직인에 대포동 핵펀치 아이고 머리를 이렇게 잘라나가지고 뭘 해도 모냥이 빠지는구나 아휴 조득개 민펄 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와우 조득개가 500개를 드끼야 고맙데이 아휴 많이 봤네 오늘 진짜 차 안에서 담피자 어 담배는 차 안에서 피워야돼 아 띵띵땅땅 오케이 바로 해줄게 통날 어떻게 했을라 앞에서 바로 해줄게 네네 오늘 춥거든 바로 해줄게 좀만 기다려 가사실거에요? 어 내 핸드폰 너한테 있지? 예 바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폰이 무거워가지고 맞아 나 그 폴드포 주머니에 넣어놓고 뛰다가 엉덩이 보인적 있어 아 진짜로 누구한테요 그럴 때 벌미도에서 그런 흉물을 막 보여주고 다니면 안되죠 아니 좋아 죽던데 정말요? 어 아 미식거 아니에요? 응 건배해야지 폰업해서 돌아다닌데 그 영상 소문을 열죠 창문을 열자 응 우리 담배한내 피고갈게요 여러분들 주차중 주차감지녹화 10건이상과 충격감지녹화 한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녹화를 시작합니다 빠는거만 보이면 되죠 정말 행복하네 하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뭔가 기력회복이 있는것같아 아니 여기 보떼님 아 우리 보떼님께서 너무 고맙네 오케이 바로 오늘 이슈하러 갑시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만사 아니야 집에가서 저기부터 하자 콘텐츠 경매부터 해야지 오 우와 미쳤다 조덕이 오늘 진짜 많이 썼는데 나 웬일이냐 4월달에 진짜 많이 받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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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요? 가 가 가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있는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아 여기 흡영구역이에요 여기 흡영구역이긴 한데 그래도 보기 좋지 않아 도의적인 또 그런게 있잖아 스타의 삶이란거 항상 이런거야 항상 절제하면 살아야겠다 역시 클린홈 절제 항상 절제 절제와 절정은 언제나 미소를 머금은 얼굴 집에서는 인상쓰고 집에서는 쌍욕 욕짓거리 해도 밖에 나오면은 언제나 그저 클린홈 그렇지 이제 클린을 넘어섰어요 클리어홈이에요 하아 흠 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네 너 이멘금유닛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로 인한 탄소 배출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콘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바들이 막 생기던데? 그 카드 교차 홀덤바. 돈 내기도 하고 그러나? 돈 내기도 불법 아니에요? 또 안에서 또 뒤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노릇이면 노릇. 칩으로 해? 아 진짜? 칩으로 하면 합법이야? 아 진짜로. 나 할 줄 몰라 근데. 버거킹. 킹 밖에 없어. 네온 간판도 다 떨어졌어. 큰일 났다 이제. 맥도날드까지 들어오는데 어떡할라 그러냐. 개선해야 돼 저기. 디저트 아니 못 먹어 지금. 삶의 연속 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맥날보단 버거킹이지. 아니 뭔 소리야 맥날이지. 1층에 내려드려요? 어. 모르겠어. 지하일층으로 하자. 모르겠어 나는 그. 버거킹이. 첫. 저기를 잘못됐어. 청라에서. 버거킹 브랜드 자체를. 먹어보지를 못해갖고. 청라에서 시켜먹었었는데. 진짜 별로였어. 청라 버거킹만 별로일수도 있어. 응. 아 저기 모멘이 젖어있네. 실실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커서 무릎 좀 먹었다고. 남자가 배부르다고. 디저트를 안 먹어. 와 근데 9700점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지. 9700점은 진짜 거의. 운동한 사람인데. 내 최고 기록이 9600점이거든. 야맣은 것 같아. 9600점 칠을 때. 그때 그 쾌감을 아직도 잊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 정빵으로. 저거 타점이 진짜 중요해. 나는 이제 그. 격투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타점이 항상 어긋나가지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구슬 뒤에 있는 상판 때리면은. 아 진짜. 나무지게 올라가네. 9600점이 이것도 엄청 큰거야 여러분들. 쳐본 사람들은 알아. 제가 1층 자리가 있나 볼게요. 한번 없을 수도 있는데. 내 뽀삐 자리는 한번 확인하자. 네. 뽀삐 옆으로 세워줘. 그때 저기. 지하 1층에다 대놔가지고. 잘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여기 자리 있네. 아 여기 장인석인데. 장인석이 저렇게. 아 장인석이 옆에다가 대는 거구나. 꽃비랑 내 보그랑 자리 있네. 세워주쌤. 세워주쌤. 먼저 올라가시죠. 전. 지하 2층에다 대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랄프야 그냥 가면 어떡하냐. 폰 니가 챙겨서 올라와. 나. 아아. 그때 그 흔적. 빗맞고 와가지고. 세차 해야된다니까. 실실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뽑히 동전으로 긁어버려도 되? 아니 안돼. 경비 아저씨한테 본봉으로 후려 차마절 소리라 하지 말고. 고급 얘는 그냥 깨끗하잖아 완전 새차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실도리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빙금 뽐삐한테 인사한 거야 어 소화가 잘 되네 네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저씨 금방 무슨소리에요 아저씨 금방 무슨소리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잠깐 터질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